구독과 좋아요 부탁드 Wait till 200만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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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 한해다 internationally 국제공항이에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쨍쨍하다고 하니깐 다행이구요 네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도착하니까 좋으네요 제가 입은 옷은 해일때마다 제가 바람막 입고 다니는데 아프리카에 안 간 나라가 없고요 이 옷이 몽골, 네팔, 리야마, 일본 그래서 저는 옷을 못 버리게 하는 이유가 이게 옷 하나하나에 저의 성교적 어떤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25년 전에 아프리카 사진 보면 이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신상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된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차도 그런 것처럼 일본 성도님들 보시기 전인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질문이요 일본 성도님들 보시기 전인데 어떠신가요? 아 일본 성도님들 보는 게 설레요 사실은 목소리로 하고 통화는 했는데 이제 동경의 강의인 우리 본사님부터 이제 아마 보게 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그 일본 분처럼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 너무 친절한 목소리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일본분들 보면 기분이 좋고 우리 일본 교포들도 너무 착, 한마디로 착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꼭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계신 코뿔소TV 시청자들은 제가 움직이는 도시에 꼭 연락을 주시면 네 코뿔소 어 TBS에 번호를 공개하잖아요 010-228-26679 네 카톡에서 연락주세요 그 번호가 카톡 아이디입니다 010-228-26679가 제가 카톡 아이디니까 일본 어느 곳에서든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미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GPM보다는 미팅을 어 미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누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갈 수는 없고 와주시면 하하하 네 이쪽도 한번 시점 후 동경 아는 사람의 아까 풍경입니다 지금은 6시가 살짝 넘어서 어 이제 구름이 잔뜩 끓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이지만 아직은 해가 있어서 좋으네요 여기서 나오는거 찍을거에요 아 여기서 나오는거 찍을거에요 따뜻치고 하세요 왜 조용히 나왔니 왜 저 먼저 나왔어요 아 잘하네 이거 오사이 하하하 예 통포 빨리 아이고 어휴 찐끗하고 잠깐만 잠깐만 아유 아유 고생감 안아주 아유 고생감 안아주 아유 고생감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선생님? 반가워요. 고생했지? 우리 때문에 우리 가게의 의사들이 시간을 그 휴가를 냈구나. 우리 에이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쉬게 됐는데 너가 먼저 우리끼리 탔으니까 여기서 문자. 자 여기서 석발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소리 잘난다. 이거 너무 소리야. 와우. 형님 빨리 잘랐어. 감사합니다. 어. 주대로? 두대로? 네, 네, 네. 여러분, 이제 하시니까?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차가가 정리해. 우츠름에는 나름가운 것 같아요. 네, 네, 네. 목적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주의 moyens 해외가도 아름답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는 도쿄 역 앞인데요. 언젠가 도쿄 스테이션에 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도쿄 스테이션이 뭔가 좀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시계도 보이고요 멋집니다 아 도착하는 날 짐만 내려놓고 도쿄 스테이션 앞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작이 반찬이라고 배가 많이 고파요 빨리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가자 배고파요 특별히 우리는 코프스 영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잡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들이 위로하시고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시간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교훈되고 감동되고 또 아버지의 시문과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또 위로를 주고 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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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